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거리의 가로수가 단풍지면서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베란다의 아프리카 식물들도 대부분 입을 떨구면서 휴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들도 서서히 휴면 준비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선인장의 휴면 직전 물주기와 휴면 시기인 겨울의 물주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 북부입니다. 이 재배 장소인 베란다는 한파 때는 어쩌다 영하로도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남양의 베란다입니다. 여기에서 선인장들은 모두 월동을 하는데요. 물주기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비교해 보시고 제가 보여주는 물주기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온실의 재배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간수입니다. 남쪽이라면 10일에서 2주 정도 마지막 간수가 늦어질 수 있고요. 지금 물주는 것은 겨울의 물주기가 아니라 11월 중순의 마지막 물주기입니다. 이때의 물주기는 화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또는 4분의 1까지도 줄여서 물을 줄 수 있고요. 저는 스프레이로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노즐을 열어서 물을 줍니다. 지금 물주는 이 물통은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건데요. 제가 물통을 여러 개 구입했는데 후기를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곧 식물들이 휴면기라 제가 물통을 다 사용해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선은 어느 정도 사용해 보고 물통에 대한 후기도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물을 주느라고 물통에 압력을 계속 추가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조금 적게 준 선인장도 있습니다. 화면도 많이 흔들리고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물을 주는 건 너무 어렵네요.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좀 빠르게 추위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간수보다는 간수량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 주는 양은 종별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금 물 주는 것은 겨울의 물주기는 아니고요. 11월 중순의 물주기입니다. 고령화는 살짝만 축여줬고요. 저 고령화는 제가 출근한 새에 비를 맞아서 살짝 못 자랐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줄여서 줬습니다. 소용종의 물주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소용종은 원래 성장기에도 깊이 물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속록 실생의 경우 너무 말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렇게 변합니다. 소용종은 조금씩 물을 주고 있고요. 물주기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기는 매년 다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이 한파가 빨리 오는 해가 있는가 하면 11월이 따뜻한 해가 있어요. 그래서 평년보다 올해의 간수량은 조금 적습니다. 직전에는 11월 중순에 물주기고요. 지금부터는 겨울에 물주기입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이렇게 겉흙만 축여주는데요. 이렇게 축여줘서 한낮의 햇살로 모두 수분이 증발할 정도로 물을 줍니다. 이때 준 물이 뿌리에 남아있으면 선인장은 겨울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3월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푹 적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살짝만 축여주는데요. 이렇게 주지 않고 스프레이로 주셔도 됩니다.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면 아예 단수하셔도 돼요. 그러면 선인장이 많이 수축되거든요. 그렇게 수축된 선인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인장이 봄에 조금 늦게 깨어나긴 하는데요. 봄이 되서 완전히 뿌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부풀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겨울에 한달에 한번 축여주는 물주기입니다. 예전에는 선인장은 겨울에 단수,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완전 단수를 시켜봤는데요. 완전 단수를 시키는 것보다는 볕이 좋은 곳에선 재배한다면 살짝 한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축여주는 게 오히려 선인장이 봄에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겨울 동안에 물을 잘못 주면 물을 안 준 것만 못해요. 그래서 식물의 반응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단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전하구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달에 한두 번씩 축여줍니다. 겨울에 물을 줄 때는요. 오전에 조금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10시나 11시쯤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낮에 햇살에 이렇게 축여준 물은 모두 증발하고 뿌리에는 살짝만 수분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절대로 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밤에도요. 선인장은 대부분 저온다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온다습에는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계절별로 물주기 영상을 올리는 것은 매해에 맞지 않을 수 있고요. 일괄적으로 물을 주는 것을 보여드리니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따라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절별 물주기 영상이 아닌 그때그때 브이로그처럼 물줄 때 바로바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장미양 같은 경우는요. 식물에 닿지 않게 겉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물을 돌려주어도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겨울에 물주기입니다. 그리고 하얀 선인장은 저면을 해야 되는데 저면하면 안되잖아요. 그럴 때 화분 가장자리에 이렇게 콩콩콩 찍어서 물을 살짝 공급하면 돼요. 몇 방울씩만 떨어뜨려 준 겁니다. 이런 마밀라리아 속들은 저온에 굉장히 취약하니까 걱정되시면 물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렇게 물을 축여준 날은 거실로 들여서 수분을 증발시키고요. 제가 자태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월 중순 휴면 물주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서 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요. 두 바퀴 다가 아니라 제가 두 번 보여드린 거예요. 겨울에는 한 바퀴만 돌려서 물을 줍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11월 휴면 직전 물을 주는 방법이고요. 이렇게요. 조금 넉넉히 주지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줍니다. 그러면 오전에 준 물이 낮 동안 완전히 증발해서 뿌리 속에는 흙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두 번 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두 번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물을 줍니다. 한 바퀴 돌린 것만 겨울 동안의 물주기인데요. 환경에 따라서는 두 바퀴 정도 돌려서 물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11월 휴면 직전 물주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요. 한 바퀴 돌린 게 조금 더 충분한 것도 있고 환경에 따라 조금 양을 조절하시고요. 소형중의 물주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주고요. 겨울 동안은 겉흙만 적게 이렇게 살짝이요. 여기는 베란다에 있는 유머들인데요. 베란다는 낮에는 햇빛이 잘 드는 대신 밤에 기온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흠뻑 주면 안 되고요. 제가 물주는 주기는요. 종별로 다르고 크기별로 다른데요. 일주일 단위로 주는 종도 있고요. 2주일마다 주는 종도 있고요. 3주마다 주는 종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요. 겨울에 물주기 애매한 아이들은 이렇게 구석에 콩콩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물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 놓고 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베란다에서 관리할 때에요. 아니면 이렇게 주거나요. 베란다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거실에서는 좀 다르겠죠. 조금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디스코들이 있는데요. 디스코들은 저온다습에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영상 찍느라고 마지막 간수를 같은 날 하는데요. 디스코는 저온다습에 약하니까 단수 시기를 일주일 정도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코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물주면 안돼요. 단수해야 되고요. 저는 디스코는 1월 한파 때는 거실로 들여놔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축여줍니다. 거실은 너무 건조하잖아요. 축여주기 애매한 것은 양쪽에 물을 몇 방울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콩콩 찍어놓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살짝 공급되겠죠. 만약에 베란다에서 재배하신다면 디스코는 단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거실인데요. 요즘은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1월 초에서 11월 중순에 물주기입니다. 어느정도 화분에 2분의 1 정도 스며들게 이렇게 물을 줍니다. 베란다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유묘들은 웬만하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강건종을 제외하거든요. 그리고 디스코는 저온다습에 약하니까 유묘들도 약해요. 그래서 11월에도 너무 풍족하게 안 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콩콩콩 찍어놓습니다. 디스코가 저온다습에 약하다고 유묘를 말리면 안 돼요. 삐쩍 말라서 보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1월에 물주기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서 줍니다. 우짜라면 이렇게 살짝 뿌려만 줘요. 그래서 물주기는 양을 제가 이거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식물의 반응을 보고 정해야 돼요. 만약에 유묘가 생장점이 볼록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겨울에 볕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물을 완전히 줄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리진 말고요. 목단인데요. 목단은 좀 더 물을 넉넉하게 줍니다. 저는 이렇게 풍족하게 11월에도 넉넉하게 줘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목단은 너무 작아서 베란다에서 늦게 드리면 많이 보냅니다. 겨울 동안에도 저는 조금 더 넉넉하게 요정도로 물을 줍니다. 올해 파종한 유묘들인데요. 유묘들을 저는 스프레이로 물을 많이 주진 않는데 스프레이를 줄 경우는 이렇게 그냥 11월까지는 넉넉히 주셔도 됩니다. 물론 베란다에서 관리한다면 요거보다는 지금 제가 스프레이 하는 거의 반 정도만 물을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스프레이는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유묘에 먼지가 있거나 그러면 유묘가 곰팡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스프레이 하고요. 평소에는 이쪽 옆으로 물을 주는데요. 지금 물이 바짝 말랐죠. 11월부터는 물이 항상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바짝 말르고 화분 위의 용토가 어느 정도 꾸득꾸득해진 다음에 이렇게 물을 부어줍니다. 성장기에는 물을 한 2-3cm 부어 놓는데요. 요즘은 한 1cm 이하로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이 부어 놓은 물이 스며들고 나서 며칠은 부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닐 온실인데요. 저는 비닐을 사방을 다 감싸 놓지 않아요. 통풍을 위해서 앞에 있는 비닐은 낮에도 밤에도 저렇게 걷어 놓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온도 관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꽃봉우리가 올라오고 있죠. 비닐 속에서 그리고 개발선인장은 겨울에도 물을 말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물을 줍니다. 나머지도 물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개발선인장은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단열이 좀 약한 베란다에서는 개발선인장을 거실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대룡관은 요즘 이렇게 추겨 주는데요. 대룡관은 저온다습에 굉장히 취약해요. 일반 폐로랑 달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온실이라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룡관은 겨울동안 완전 단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룡관을 어려워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저온다습에 유출시켰기 때문이에요. 저는 9월에 물 주고 그 이후에는 추겨주기만 합니다. 선인장은 겨울에도 웃자랄 수가 있어요. 거실로 들였을 경우는 추겨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체내의 축적된 수분만으로도 별이 모자라니까 길게 웃자랍니다. 그러니까 생장점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이라도 생장점이 수상하면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단수시기만 잘 지키면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저온다습에 노출시켜서 그게 원인이 돼서 봄이 되면서 선인장이 깨어나면서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겨울동안 선인장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기 바라구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